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바로 오겠다. 조금만 앞쪽으로 조금만 빨리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앞에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더 여행이 손가락이 돼 종이가 주세요 끌어 주세요 뒤를 주면 뒤에 자 앞에 오세요 앞에 주세요 오세요 오세요 좀만 비지 말고 좀만 옆으로 나와주세요 좀만 앞에 좀만 앞에 좀만 앞에 뒤에 주시기 앞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